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우정바이오구요 코드번호는 215-380이고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5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제가 우정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일단 해드리구요 항상 이제 그 처음 오신 분들 제가 항상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거 리뷰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바이오 현재 시가 11,800원이구요 펀은 수치가 2019년은 422배인데 2020년에 나오진 않았네요 지금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 좀 수혜를 많이 받았죠 음압병동 관련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병실 또 특허까지 냈었잖아요 우정바이오가 그래서 지금 이동음압병실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음압병실 관련해서 코로나 이제 환자분들 격리 잘 시킬 수 있도록 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부 항상 이제 이런 음압병동이나 코로나 제약바이오 관련 주는 셀트리온 뭐 우량주 이런거 빼고는 거의 다 테마로만 100% 움직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진 못해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현금 배당 수익률 이런 것도 많이 없고 이런 것도 사실 없는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좋지 않고 부채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웬만하면은 100% 테마로 움직이고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의정바이오가 이제 2일 전이죠 2일 전에 시화병원에 맞춤형 모듈 시스템 선별진료소 설치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이렇게 나왔고 이 기대감 때문에 살짝 올라줬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소재 시화병원에 맞춤형 모듈 시스템 도입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엑스레이 등 뭐 병원상의 의료진 요구에 따라서 구성을 다양할 수 있는 설명이다 뭐 여러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동병실도 만들었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왜 안올랐냐 너무 많이 오른거에요 한달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달 사이에 56% 상승했다 코로나 뭐 SY가 62% 상승하고 우정바이오가 56%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음압병동 관련주라고 하면 GH 신소재 우정바이오 SY 그리고 오택은 구급차 관련주죠 음압병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안오르는 영향도 있고 사실 그 음압병동 관련주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4개 있죠 GH 신소재 SY 우정바이오 그리고 신성이인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냥 그거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 앞집에 치킨집 있고 옆집에 치킨집 있고 대각선에 치킨집에서 그럼 찢어먹기 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찢어먹기라고 보시면 되요 어 왜냐하면 똑같은 이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슈인데 세력들은 시축 낮은 걸 올려요 근데 우정바이오는 아 이거 올리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 한달 사이에 더 올리기가 좀 그래 그러면은 어 그 음압병동 관련해서 좀 그동안 안올랐던거 우리가 올리자 라고 요런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식으로 나가서 SY가 최근에 많이 올라줬죠 딴 종목도 지지부진 했는데 SY가 최근에 이렇게 한번 슈팅이 거의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어 시총도 보시면 어 천 천억 아래였는데 2600억이 됐어요 신성 2인지도 어 시총이 거의 8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기가 좀 위험해요 근데 신성 2인지 같은 경우는 음압병동 말고도 어 태양광이 또 있죠 태양광 관련 그린유딜 태양광 관련 주가 또 묶여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우정바이오에 지금 물리신 분들 분명히 계실거에요 왜냐면은 뭐 SY 보면은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만약에 기다렸으면 홀딩했으면 이득을 봤을거구요 신성 2인지도 마찬가지에요 신성 2인지도 뭐 여기서 물리건 여기서 물리건 뭐 여기서 물리건 어차피 만약에 마이너스 되더라도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별 차이가 크게 없었고 그리고 GH 신소제도 GH 신소제도 보시면 뭐 여기 물리건 뭐 여기 물리건 사실 여기 물리건 사실 크게 손해를 막 마이너스 10% 이렇게까지 안본단 말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만 유일하게 어디서 사든 손실이에요 어디서 사든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정바이오를 좀 올려줄 때가 됐다 라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지그재그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아직도 세력들이 지지는 해주고 있다 어 라고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오른거는 이제 음압병동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뭐 300명 400명 이렇게 이때는 되면서 음압병실이 부족하다 라고 해서 이동식 이동식 병실도 또 이때 이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어 올라가긴 했는데 너무 많아 음압병동 관련주도 있고 여기서 좀 이제 악재들이 많이 겹쳐서 떨어졌다가 여기서 악재를 해소해주고 다시 코로나가 늘어나면서 여기서 또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인데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정바이오는 뭐 장기적인 면보다는 단기적인 면으로 봐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후에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브라고 깜빡깜빡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고 음 하단 부분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12월 7일날 오늘 종목도 지금 추천이 나가고 있고 뭐 3전 2승 1패 3전 1승 2패 그리고 3전 3승 이런 식으로 3종목이 나가면 여기서 뭐 3종목이 다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은 2종목 수익 났나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가 됐는지 요런 식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게시판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소장님 소개 말씀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어 그리고 미국 지수 뭐 다우지수나 뭐 아니면 나스닥 지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요 음 그리고 요런 식으로 어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쭉 내려보시면 저희가 요런 식으로 현재 시간 9시 9시 대우 PNC 현재가 10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같이 나가요 1050원 손절가 980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두 번째 종목 어 현재 시간 9시 1분 TNR 바이오팩 현재가 21,500원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0원 대응합니다 요런 식으로 나오고 또 세번째 9시 2분 박셀바이오팩 현재가 12,200원 1차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1,800원 이런 식으로 금일 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박셀바이오팩 1차 목표가 달성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9시 이번에 추천드렸던 동목 뭐 9.5% 상승 이런 식으로 수익이 이렇게 낮다는 거를 이렇게 매일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금일 수익 종목 대응 PNC 박셀바이오팩 보유 종목 TNR 바이오팩 보유 중인 종목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주세요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보셨던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어 대응을 이렇게 그리고 다 계산해서 해 드린 거니까 이거 잘 대응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테크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쭉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금일 보유 중인 TNR 바이오팩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계속 계속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어 저희 뭐 VIP랑 무료 종목 수익률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들 평균 또 이게 수익률이에요 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평균 수익률 이런 식으로 누적 합산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단기적 손실을 좀 이제 만회하고 싶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이제 게시판을 통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렸고요 어 보시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좀 어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